말도 안되는.. 몹들이 말도 안되게 나오니까 이게.. 전류타격.. 아니 저거 뭐야 전격학 와 파괴광선이다 다 뒤졌어 엘리트 잡으러 간가? 아 근데 불이 없네 여기로 갈까? 아니 불이 있어야 강화를 하고 때릴거 아니오 여기로 갈까? 엘리트 3마리 화 화 엘리트 3마리 가자 이걸 주광모음을 주네 아 근데 지금 어차피 그러나지마 콰 레이저 포인트 안나오냐? 아씨 음.. 주광모음이라고요? 주광모음은 엄청 나오네 아 근데 지금 당장은 필요없는데 구체 관련만 자꾸 나오고 구체 관련만 자꾸 나오고 오버클럭? 아 아 아 흠 한턴이 별가 나오지 저거 타이왕션 타이왕션 너무 빨리 나왔어 하지만 써야한다 0 0 닷 닷추 날뛰기 넣을까? 승천이 추가되었기 때문이죠 날뛰기 파괴광선 콰 콰 이제 서지 찾으면 되나? 콰 콰 써지 콰 콰 밀집 마이너스 6 이 세상 밀집이 아니라 콰 최úsica 생활용 날뛰기 지금될 날뛰기 날뛰기 라가보라 라가보라 16 됐어 아주 쏘쏘 파괴강산만 두 번째 턴에 잡혔으면 더 좋아하실 텐데 아 근데 왜 전부 구체 관련이야 야씨 아니 파괴강산만 줬으면 레이저 포인터를 줘야 할거냐고 무지개각인가요 아니 무지개 거의 지금 고래바블럴인데 아 끝까지 안나오네 이거 스메콩 레이저 포인터 음 그런거 없어 최적화가 나온가? 최적화 바로 1코스트 만들 수 있는데 아니면은 서지 파괴강산만 할까 어떻게 뚱딱님 반갑습니다 유묘 다음 턴 보자 다음 턴 볼 게 아니었구나 쿠로 70님 반갑습니다 이거는 때려야 되지 이거 불안불안한 대우 파괴공사 짜아 뒤졌다 사실은 그냥 되는대로 움직이게 되어버립니다 천네반 인강 나십니다 커턴에 저렇게 하는 건 맞는 거 같은데 써지 황수원 날 뛰기 흰 법 파괴강선 두 번만 맞으면 끝나는 것들이 진짜 주세요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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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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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1 찍기 승리 전기 역학 역학주 근데 역학 쓸 거면은 저거 뭐야 파괴강선 못 쓰자 아 진짜 이거 완전 구체로 가네 나는 운명을 어 운명을 거스려겠어 다시 시작도 할만해요 어차피 코스 높게나 봐자 난 수비 타격보다 나워 아이고 저것들 어떡하냐 나 저것들 다 떨어트리지도 못하는데 바꾼 거요 조명 조금 약하게 한 수비 쓰고 수비 쓰고 반을 또 쓰고 킹 시시자 때리고 콰 수 없어 0 0 화상으로 감정의 조각 발동시킬 수 있는데 이거 진짜 완전 완전 구체 덱이구나 이거 시드가 그대를 거부하리라 상전 같은 거 가서 킹성 갑격을 온 거 그래 그거야 내가 샀던 물건이 바로 그거예요 사실 잼네 코시드였던 거임 이게 더 미래를 볼 수 있겠지 이거 감정의 조각까지 들어가서 플라즈마 한 번 더 발동되네 지금 코스트 개점이야 아 아 실수해도 코스트가 개점이기 때문에 아씨 손해봤다 괜찮아 타격 한 대 정도면 아무튼 괜찮아 이제 좀 덱같이 됐는데 밀집 떨어져도 플라즈마는 쓸 거면 상관없잖아 상관없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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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킹성 갑격 바라라 2대1티어다 킹성 갑격만 빨리 나온다는 말이지 폴로그램 이거는 대갑 추가하는 게 낫겠죠 유성타격만 빨리 나오면은 덱파워가 제대로 나올 것 같은데 뭐야 야 상관없어 야 상관없어 하여튼 돈 많으면 다야 사실 다이다 아 타격 때릴걸 아 뭐 끝났죠 뇌우? 뇌우? 피니쉬? 근데 뇌우 써봤자 저거잖아 밀집 밀집 아장 났잖아 땅 딜 전류 타격 있으면은 이게 도움이 되긴 하는데 풀코스트 0딜 쓰냐 쓴다 테르 쓰인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박베리 충전 2대1티어다 2대1티어다 암튼 1티어다 아무튼 그럼 도약보다 평영이 날 란가 박베리 충전 쓰자구요 패치 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잼레코 기분에 따라 티어가 바뀌는 덱입니다 홀로그램 그거 뽑아야 돼 숙성기 그래 실력 게임 말하면 나와야지 어딜 지금 내가 부르는데 재활용을 쓰고 돌릴까 쓰고 돌리고 최적화 정도는 쓸 걸 그랬다 킹성 짱격 날뛰기 오버크 홀로그램 뇌우 써도 되겠죠 아닌가 아닌 것 같아 뇌우 쓰지 말자 파괴광 선 뺏김 아 재활용 뺏김 재활용은 안 된다 이놈들아 이거는 뇌우 써야겠다 재활용 내놔 근데 이렇게 하면은 이제 다음 턴부터 현자타임 오는데 이덱의 수비 카드도 없어서 저거 빔 나오기 전에 끝을 좀 봐야되는데 계속 사방 그렇죠 지금 이렇게 하면 정말 이렇게 하면 그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제 빔 나오죠 그냥 오질라게 때려서 빨리 잡아야합니다 꼴랑 꼴랑 29딜 만하면 된다 화상은 만화 안줍니다 개힘들다 3장 빔 3장 아이고 터보 강호 좋고 빙하 안 나오나 아 근데 빙하도 저거 밀집 없어서 좀 별로 일어날까 아무튼 최대한 안싸우고 갑시다 이 덱 어차피 운발 덱이라서 최대한 안싸우는게 오래 사는 길이지 아니 둘 다 샌한테 박혀 괜히 체력값 까먹진 합시다 보스 보스 뭐였지? 핑핑이 핑핑이면 냉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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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쪽으로 좀 가닥을 잡아야 되는거 아니야? 답이 대이비드 대이비드 림 헬로건 샀다 나이스 나이스 담배대 담배대 너무 좋다 줄담배 피러가자 줄담배 아 근데 후변 후변 장수가 너무 없네 슬라임이었던 것 지금은 찢어졌습니다 크면 캠페인 탐색 필요없지 영포스트가 아니잖아 야 이거 핸드 안좋다 야 이거 핸드 안좋다 가드 올리라는 뜻인가 초쾌 재활용을 좀 열심히 돌려야 될 것 같은데 아니요 저한테 딜 박힌 수치만큼 깎여요 다음 턴에 공격하도 안 잡히겠네 이러면? 맞지? 아 그래도 홀로그램 있다 아우씨 쫄려 이번 턴에 맞고 다음 턴에 감정의 조각 발동되고 X 하면 안 들어와요 한 턴만 한 턴만 버텨줘 90? 90? 90? 이거 뭐 거의 유성타격 강화해야 될 거 같은데 어우 다 벅다 오예 병요정 컴팔드라이버로 드로우 못 보지 이거 저거밖에 없으니까 플라즈마 부스밖에 없잖아 답은 담배다 흑연단이 답이다 그냥 글쎄 흑연단이 답이다 흑연단이 답이다 흑연단이 답이다 흑연단이다 시원 아니 근데 평영도 이거 안 버리는 게 오히려 페널티인데 물론 깡 방어도가 높은 건 좋은데 평영 굴이긴 한데 킹성 갑격 열심히 칩시다 엥? 재활용이 있어도 이게 또 쉽게 가라지지가 않네요 뭐야 너 왜 오코스트야 아니 참나 참나 테르세이님도 났습니다 참나 테르세이님도 났습니다 테르세이님도 났습니다 테르세이님도 났다 야 저거 또 갖고 오면 또 고스트야 다시 뽑으면 괜찮아요 다시 뽑으면 괜찮아요 저거 얘기에요. 홀로그램 얘기에요. 아우 이걸 못 잡네. 화상 다섯장 넣는거 이거. 말도 안 돼. 단 1뎀. 단 1뎀. 단 1뎀. 하이고 맙소상. 역장. 역장. 평영보단 역장이지. 아이 강몸 쓰자 차라리. 코스트 많잖아. 야 이거 병불이 제일 크다. 타격이. 아이 메아리. 메아리 쓸걸. 근데 메아리 쓰면은. 저거를 못써. 어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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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og gro cut. 아Man원 PN2. 맞춤? 요. 우이자. 요. 일단 고 spiral, non 이 어려 enfin을 분었대요. 마 아아윙소상. 야 morrow 이번엔 아이쓰요. 63방어 아 맞다 뇌오도 채울걸 아 아 아 진짜 한타임 한타임이거든요 아니 병불 저런게 어딨어 다중시전 나왔다 큰일났네 이거 재활용으로 유성 타격 쓸 수 있지 근데 이러면 또 메아리를 못쓰네 유성 타격 써야 써야 다음 터데도 이걸 돌릴텐데 아 아 이거 유성 타격에 병불 때문에 이거 다 꼬이네 다른 타격 해 타중시전 내부 유성타격? 파괴강사 됐다 병 시리즈 너무 구려 자야겠죠 보스전 할때는 재활용으로 데커팅하는거에 조금 초첨을 맞추고 아휴 핸드 꼬라지마라 도망이네 다시 로고 자리에 다가오지 고맙습니다 스태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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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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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은 강몸을 가져오자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평영 쓰고. 평홀평 하면은 막을 수 있나 이거. 나같이 이렇게 하면. 그 다음에. 이번에는 확실히 다음 턴에 재발용으로. 백 컷팅을 하고. 아 그러면은 찢기랑 파이오왕성까지 뺄까. 36이니까. 7, 9, 63이지. 7, 6, 42. 둘 다 세우고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거의 다 했어요. 거의 다 했어요. 막기만 하면 돼요. 42 데미지지. 5, 4, 4, 4. 4, 4, 4. 5, 4. 5, 4. 5, 4. 유성타격. 아니지. 재활용 두 번 쓰고. 그 다음 강몸 쓰고. 이렇게 막아야 되나. 1코스비 하나 빼고. 4장 밖에 못쓰지. 16 곱하기 3이면은. 48들 들어올거고. 7코스트는 남아있어야 돼요. 재활용 두 번 쓰고. 유성타격 한 번 쓰고. 강화는 몸체에 이렇게 쓰면 되겠다. 5, 4. 5, 4. 5, 4. 5, 4. 5, 4. 5, 4. 5, 4. 이제 덱이 다 쪼그라들였으니까. 충분하다. 이번 턴에도 덱커팅하고. 다음 턴에도 강몸 잡히니까 수비가 돼. 아 됐다. 이제 핸드 다 잡아놓을 수 있어. 이제 핸드 다 잡아놓을 수 있어. 모두 다 잡아놓을 수 있어. 다들 부자가 됐는 거지. 뭔가 매우 적극이 안됩니다. 예! 킬츠야 킬가면 최선이 아닙니다 암튼 아닙니다 사기를 치긴 쳤는데 좀 어중간하게 쳤네요 사기를 치긴 쳤어 예! 하이렌더입니다 근데 뭐 병불스내코 아니 차라리 이게 병번개 재활용이 들어갔으면 그거는 또 꿀이었겠죠? 암튼 유성타격에 들어가서 쓰레기였음 암튼 해냄